쌍용차 겨울맞이 RV 페스티벌 실시 쌍용 자동차는 이달 한달간 무소에스뉴티, 로디우스, 유렉스턴 등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겨울맞이 RV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소에스뉴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156만원 상당의 EDDA EBS와 운전석 베어백, B255분의 65R16 타이어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거나 36개월 무이자 할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로디우스 구입 고객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에스버사프 시스템을, 렉스턴 구입 고객에게는 47만원 상당의 동반석에 오백을 무상 장착해준다. 코란도펜 구입 고객에게는 중고차 보상지원으로 1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카이런 특별한정수량 구입 고객에게는 에너지 위너상 수상기념 100만원 할인 혜택 또는 48개월 특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거나 47만원 상당의 동반석에 오백을 무상 장착해준다. 쌍용차는 이밖에 11월 한달 동안 전차종에 대해 고객의 차량 구입 여건에 맞는 최당 72개월 할부, 마이너스 2% 할부, 이자 할부 등 맞춤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쌍용차는 이빨을, 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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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